뭐야? 강정이야, 먹어. 강정? 뭐야, 냄새가 왜 이래? 개똥 야, 미친놈아 어딨어? 어, 참 뭘 봐? 사회생활 안 때문에 어? 안 돼? 야! 어디서 지금 담배를 퇴기! 너 담배 안 꺼? 여기 애도 있고, 애도 있고! 너 나랑 싸울래? 담배 끊어, 이 어린 놈의 새끼야! 사회생활 안 배웠냐? 빨리 꺼! 빨리 꺼! 다가리 꼴이 이게 뭐냐? 손 대지 마! 죽여버린다! 너 빨리 베비박스에 갖다 놓고 와. 우리 애들 시켜서 팔아버리는 건 어때? 무상으로 크지는 날 양반들이네. 인간이라고 아주 십불도 없어요. 니가 인간이냐? 야, 이 나쁜 새끼야. 왜 네 멋대로 나 따라서 싹 한 척하고 왜 멋대로 버리고 가냐고! 버리긴 누가 널 버려! 더 먹어. 싫어, 배불러. 야, 이 자식 이거 딱 봐도 비리비리 해가지고. 더 먹어, 너 사심 쪄야돼. 야,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. 자. 부웅! 비행기! 너나 먹어. 뒤집어왼돼. 이제 부웅! 거기! 거기서 오른쪽. 아 그건 화단이잖아 멍충아 꼴사 나와서 못 보겠네 야 줘봐 또 아 좀 신조림 먹여 나 환자야 됐냐 야 나 아 뭐야 앞으로 나랑 한 달만 같이 있으면 이 핸드폰 너 줄게 핸드폰? 앞으로 나랑 한 달만 같이 있으면 뭐야 이 핸드폰 네가 왜 여기 들어있어? 써줄게 나 비용인가? 아이 멍청아 아이 미친 거 같아 진짜 죽을래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어 아 이렇게 뒤에서 껴안고 어 뭐야 저게 너무 빨라 걱정하지마 너는 그 똑밥 따위 내 열정을 막을 수 없어 뭘 쑥떡거려 너 이제부터 통금 10시야 너 이제부터 통금 10시야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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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박하지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리자 그건 안돼 내 열정을 기절시키자 아이 아이 바이브일까? 하 내한테 막걸리를 먹으면 어떡하니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거 어때? 백장 고맙습니다 재 E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